가짜 육바라밀들에 속지 마시라. 봇이 잘 안 나와. 저 양반은 봇이 짱이야. 지금까지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가서 봇이 했대. 아이고 큰 보살일세. 그런데 이게 그럴까요, 진짜? 바라밀이 뭔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. 남이 보기에 많이 자선을 하고 많이 뭘 베풀면 봇이 한 것 같은 거예요.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, 그런 사람들한테? 오른손이 한 일, 왼손이 모르게 자선을 하라고 했어요. 자선을 하더라도. 이게 무상보시예요, 무상자선. 자선 바라미를 하라고 가르쳐준 거예요. 오른손이 한 일, 왼손이 모르게 해라. 그건 뭔 소리인 것이죠?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. 일체 만법을 하나로 보는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지 나와 남이 갈라져 있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하는 그 자선에는 다 집착이 있고 향상이 있다, 안 된다.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, 모든 성인들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바라미를 뭔지 공부하시려면 갑자기 보시를 잘해야지 하고 접근하시면 바라미를 못 합니다. 오른손이 한 일,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왼손이 이미 안 것 같아요. 어떻게 못 하는 거예요? 어떻게 하는...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바라바라미를 얻으시면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. 성령과 하나 돼서 베풀면 그게 하나님 마음으로 베풀었으니까 오른손이 한 일, 왼손이 모르는 애고가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선이 되면 됩니다. 기독교적으로는, 불교적으로는 바라바라미를 상태에서 우주 만물이 다 내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대하면 나랑 둘이 아니다고 대하면 그냥 황금들이 나와가지고 자선이, 보시가 이루어져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라미를 닦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.